무슨 빵이야. 빵이 맛있게 사면 되지. 자, 밀가루 박력반. 자, 뭘 했다. 그냥 만들자. 가자. 반죽하고 구우면 되겠죠. 자, 엄마랑 함께 맛있는 스펀지. 내가 엄마요? 엄마랑 함께 맛있는 스펀지 케익을 만들어요. 이것저것 다 만들어갈 수 있는 케익은 진짜 다. 모든 재료를 한꺼번에 그릇에 담고 섞어. 두 개를 풀고. 그 다음에, 저지방으로 여기가 살이 덜죠. 아니, 이거 넣고 살 덜 쩌마자 얼마나 덜지냐고. 5분 동안 이걸 또 어떻게 줘. 아, 나 참. 야, 니가 할 게 생겼다. 5분간 저으면 되는 거야. 5분간 저으면 돼. 식용유. 식용유 말고, 올리브유를 넣어야 살이 덜 져. 올리브유를 넣으면 불포화지방이 되거든. 야, 5분간 재빠르게 저어야 된다니까. 아, 재빠르게? 아, 진짜. 나중에 형 거의 막 파리파리게 날려야지. 예전에 권이형 수능 날 때도 이렇게 했는데. 야, 수능 때는 최소한 밥이었지. 내 생일날 두고 말아라, 내가. 내 생일날 내 시폰, 녹차 시폰 만들어라 그래. 평생 여자친구 케이크도 안 만들어봤는데. 됐어, 됐어, 됐어. 됐어요. 됐어요? 응. 완전 잘 지었어요. 응. 꼭 그거 같아. 몸짱 아저씨의 요리 결심으로. 자, 조수 씻어. 예. 네, 왠지. 케이크가 부풀어 오르겠지? 안 부풀어 오르면 이건 저 안인데? 양이 작을 것 같아. 하나 더 할까? 그럴까요? 잠재할 것 같은 기름이 됐어요. 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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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르게. 오, 팔 불었어. 잘 되게 해주십시오. 선생님 아버지. 그냥 막 만들었는데 그냥 잘 되게 해주십시오. 자, 우선 셋팅 끝. 완성시킬 수 있을 것 같아. 그냥.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밤을 새서라도 완성시킨다. 두고 봐라 내가 조금 보고선 내 생일날 보자.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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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3단 케이크로 만들어. 해 보자. 어떻게 되겠지? 이렇게 적으면 된다고? 내가 만들어 버릴 테니까. 봐봐. 너는 나에게 모욕값을 줘. 맛있어. 맛있다. 이거 더 넣는 것만 다 먹으면 젖겠다. 죽을 때 와 MONDALE 거 먹으려고. 멀어 버려야 돼. 응. 응. 괜찮은데? 응. 괜찮은데? 응. 괜찮은데? 굽는다 우와 생크림이다 맛있는데? 이거 신기하네 뭔가 조금씩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감질라서 이렇게 그냥 과일도 그냥 그냥 톤 빵 이것도 초코를 반으로 팍 부셔가지고 이것만 툭 이렇게 놔둬야지 배 나왔는데? 찔러줘야 되나? 오 꺼졌다 찌르면 안 되는 거 아니야? 흥 눌렀다 빼면 반죽이 묻어나면 안 익은 거구나 안 익은 거다 들어오는데 이게 눈만 들어오냐 이런 게 있었어? 오우 뭐가 있어 보이는데 뒷모습 봐 따라라라따 따라라따 네 그것도 딴딴한데 생크림 근데 이거 어떻게 빼요? 근데 이거 어떻게 빼요? 우와 벨트 마냥 우와 우와 케익 케익이라기보다는 파이 케익 파이에 가까운 것 같은데 이거 몇 자르는 거예요? 안에 생크림이 완전 잘 됐다 큰 베이블 왠지 좀 식혀야 될 것 같은데 크림 바로 얹으면 녹을 것 같아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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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요리를 해본 사람이 안다고 야 이거 차게 해가지고 결국 만들어놨는데 올려가지고 이제 뜨거운 거 올려버리면 오우 됐다 잠시만 좀 놀자 쟁반에 먹어 쟁반에 이것다 만들자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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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진짜 케익은 진짜 처음 만들어본다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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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ced 오우 팔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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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만들겠어? ㅋㅋㅋㅋ 오우 이용 입 אש 이거 어떻게 하는거야? 우와! 조심해서 해라 간격조절 못해? 소심해서 그래 지금 이뻐 언빌리버블 일정하게 돌려 일정하게 진짜 만들었다 마지막에 위에 까는게 낫잖아요 글씨 쓰기 전에 이런거 올려놓고 뭐하고 그러면 그러면 여기 위에다 글씨를 쓰고 여기를 하프앤하프로 만들자 여기를? 이거 되게 연한데? 뭔가 마무리가 이상한데? 그럼 여기도 똑같이 여기도 똑같이 아유 그... 여기랑 똑같아요 저호대칭 저호대칭 됐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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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를 있어 보이게 필기체로 써주세요 뭔가 필기체말고 이렇게 이쁘게 딱 아 H안개 썼다 큰일났다 이거 어떡하지? 근데 왜 안 끊어져? 아이... 아이... 야...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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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해피 권스테이는 권에... 야 그냥 매직으로 쓰자 매직으로? 아 못하겠다 김 없냐? 김? 어우 손 떨려 지금 이거 이거 안 했는데 야... 야 했어 벌써 10시야 응응 아유... 됐다 됐다 우와 빨리 냉장고에 넣어야 돼요 녹을 것 같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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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꼬마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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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꼬리여 생일 축하합니다 소원 빌고 야... 형 생일 축하해요 이거 창민이 형이랑 제가 직접 만든 거예요 아 진짜? 여기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니네가 만들었다고 이거는? 그럼요 이거 직접 만든 거예요 이거 우리가 글씨 다 쓴 거예요 해피 권스데이 산거 같진 않네 어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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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바깥에 봐봐 산거 같진 저희가 직접 데코레이션 했어요 간격 안 맞는 아몬드바 어쨌든 정석이다 고맙다 이거 살짝 얼어 있으니까 녹여서 드세요 수룡이 형은? 수룡이 형은 안 만들었어? 수룡이 형은 기도했을 거예요 아마 걔 탈퇴 시켜 저번에 나 수능 도시락 쌀 때는 수룡이 형 없었어 그치? 백화점 갔는데 뒤에서 그냥 막 하기 싫어가지고 막 이러고 아무튼 너무너무 고마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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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요